안녕하세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1월 11일 싱글즈데이 세일정보 여러가지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인트로 굉장히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거고 세일정보들도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왜 이렇게 말을 빨리하나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일정보가 많아지고 영상정보가 길어지게 되면 편집하는 시간도 오래걸리지만 영상을 렌더링하고 추출하고 그리고 세일정보 글로 적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영상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을 빨리하는겁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제가 바빠서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스탭해주실 분을 찾아서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가입하지 않았다면 네이버에서 직구정보통 검색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대박 많습니다. 영상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적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딜정보 빠르게 빠르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싱글즈데이 세일 같은 경우는 오늘 중으로 종료되는 곳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싱글즈데이 세일 내일 정도면 전부 다 종료되기 때문에 연중 가장 큰 세일이라고 할 수 있는 싱글즈데이 세일 대부분의 사이트들 세일이 곧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분발해서 쇼핑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 사이트 현재 사이트는 나와있지 않지만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전부 다 20%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정상가 제품에도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은 종료됐기 때문에 한국 직접 배송 16,000원 내시면 받아볼 수 있고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아 150불 계산해보시면 177,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17만원 아래쪽으로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세일에는 많은 분들 찾으셨던 나이키 NRG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색상의 제품들 11만 2천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아서 보여드리면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봤는데 조금 피해가지고 2만 2천원이나 세일돼서 배송비 합한 비용이 10만 6천원 정도 됩니다. 요금액 최종 비용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후디뿐만 아니라 맨투맨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세일 가능하고 사이즈도 현재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키 NRG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바지 종류라던지 반팔 티셔츠 보여드리고 있는 본버 자켓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마찬가지 적용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아직 세일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는데 금방 품절될 것으로 보이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나이키 NRG 제품뿐만 아니라 나이키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레트로 엑스 자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 세일되어서 2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설정하셔가지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도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현재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파타고니아 전체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꼼데가르송 제품들도 이곳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꼼데가르송 컨버스 보여드리고 있는 블루 색상 사이즈 현재 전부 다 남아있는데 마찬가지 20%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14만 8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배송대행지 비용 합한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내지 않고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셔야 되고 하의제품뿐만 아니라 로우제품 마찬가지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도 로우제품 하의제품 사이즈 전부 다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꼼데가르송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되서 여러가지 의류 종류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바버리드셀 퀼팅 자켓 다시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네이비 색상이라던지 올리브 색상 같은 경우는 11만 2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9만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뷰포트 같은 경우도 26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되면서 20만원 초반대 구입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마찬가지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을 정도로 가격 많이 떨어지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바버 인터내셔널 왁싱 자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 세일 받으시면 21만원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마찬가지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바버 자켓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정상가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다 보면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한데 추가적인 세일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따로 뽑아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애쉬비 제품이라던지 듀크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한데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많은 분들 찾으셨던 메종키친의 아더에로 콜라보한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입고되어 있습니다. 후디라던지 맨투맨 종류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더에로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종마르젤라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다 보면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한데 후디라던지 맨투맨 종류들 가격 초특가로 좋고 메종마르젤라 독일군 수니커즈 같은 경우도 사이즈 있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 가장 기본적인 색상은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뉴발란스 990 제품이라던지 327 제품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꼼데가루송 뉴발란스 콜라보한 5740 제품이라던지 991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같은 경우도 20% 세일되어서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제품수도 워낙 많고 브랜드도 워낙 많이 입점되어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되고 대박 상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사이트 싱글즈데이 세일 33%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제품들 더 많은 세일 폭으로 저렴하게 구입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셔라 독일군 스니커즈 35% 현재 세일 적용가능합니다. 아래쪽에 할인코드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665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35% 세일 받으시면 37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세일 같은 경우는 오늘 중으로 종료됩니다. 오늘 오후 8시 9시 정도면 종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대로 들어가서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고 골든구스 제품들도 가격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현재 36%로 세일포 커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가장 저렴한 제품 호주 달러로 6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대략 33만원이면 구입가능한 금액입니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크리스탈 헤이즈 제품 같은 경우도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하리보 젤리 같이 생긴 악세사리 종류들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2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싱글즈데이 33%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내일 정도까지만 세일 진행되기 때문에 세일 곧 종료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탐브라운 제품이라던지 울리치 악틱 패딩 피레넥스 패딩이라던지 맥케이지 캐나다구스 파라 점퍼스 등등의 명품 패딩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헛사이트 마찬가지로 33% 세일되고 있고 이 사이트에는 바버자켓들 전부 다 포함되고 있어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엔드클로딩 사이트가 세일되는 제품들은 더욱더 저렴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엔드클로딩 사이트에 없는 제품들 이곳에서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켈빈클라인 언더웨어라던지 어그부츠라던지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전부 다 33%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니까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코닉 호주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30% 현재 세일 진행하고 있는데 가격 초특가로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초특가 가격 제품들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초대링크 있는데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고 호주 달러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0불 크레딧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돼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세일될 때 많은 분들 구입하셨기 때문에 아마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20불 크레딧 적용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30% 세일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20불도 세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들 아주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미아 150불 호주 달러 200불 정도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봤는데 CP컴퍼니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맨투맨 같은 경우 229불 전부 다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229불에서 30% 세일받으시면 160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계산해보시면 13만 8천원으로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라코스테 제품들도 전부 다 30% 세일되고 있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 같은 경우도 30% 세일되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들이 아니라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뉴발란스 제품들도 뉴발란스 327 제품이라던지 여러 인기 제품들 세일 가능하고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스투시 제품들도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티셔츠 2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맨투맨이라던지 후디 같은 경우도 5,6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이 만 6천개가 넘을 정도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만들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따라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결제 튕겨내는 경우 있는데 페이팔로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결제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스니커보이라는 마찬가지 호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호주 사이트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싱글드데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이트 전체 22% 세일 가능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최근에 아카이브 세일하면서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털어버렸고 전부 다 신상 제품으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피어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 여러가지 제품 입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도 구입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300불이나 되기 때문에 쓰레빠 가격이 26만원 와... 이거 뭐... 이거는 아마도 걸러야 될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신발 종류들만 전부 다 모아져 있는 페이지인데 알렉산더 맥킨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랑방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니커즈들도 이쁘고 몽클레어 스니커즈라던지 메종마르젤라 제품들도 인기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판매가 되고 있고 아미리라던지 라프시몬스 아크네 스튜디오 스니커즈 아크네 페리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골든구스 제품들도 전부 다 22% 세일받을 수 있고 베자, 살로몬, 호카오네온의 제품들도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뉴발란스, 컨버스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의류 종류들도 확인해보시면 몽클레어 제품들 다양하고 캐나다 구스 제품이라던지 아크네 스튜디오, 아크네 스튜디오, 아미 이런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22% 세일받아서 저렴하게 신상 제품들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아미 제품들도 맨투맨 종류라던지 후디라던지 다양한 이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탈리스트라는 이탈리아의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할인 코드는 없지만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55%나 세일되면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일되는 사이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을 뽑아서 보여드리지는 않을거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남성 제품만 6만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워낙 제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브랜드 디자이너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제품 클릭해서 둘러보시거나 아니면 가격대로 둘러보시거나 아니면 카테고리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성 제품은 세일되는 제품이 7만 7천여개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발렌시아가 프라이벳 세일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 50%까지 세일되면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이트여서 가격 좋은 사이트인데 추가 세일 받으시면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이렇게 FTA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스피드러너 2.0 제품이고 3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계산해보시면 72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는데 FTA 적혀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카드홀더 같은 경우는 129유로 판매되고 있어서 대략 1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시티 로퍼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50%나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3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마찬가지 원산지 증명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 납부하시게 되면 대략 40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도 40%나 세일되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남성 제품들 발렌시아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트랙 슈즈라던지 청자켓이라던지 여러가지 후디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트리플 S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20% 마찬가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스피드러너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 맞으시면 구입하셔도 됩니다. 남성분들이 신을 수 있는 270mm까지 사이즈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세일되는 발렌시아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50%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싱글즈데이 세일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유로 이상 구입시 200유로 2000유로 이상 구입시 500유로 할인 계속 적용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싱글즈데이 세일 내일 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팟패치 사이트 마찬가지 싱글즈데이 세일 22%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제품들 위쪽에 22% 세일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패스 하품 5백 7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가 올라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유럽 부티크 매장에서 제품을 올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 다른 가격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사이트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마찬가지 꼼꼼히 둘러보셔야 되는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제품 세일 페이지라던지 아이들 제품 세일되는 페이지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팟패치 세일되는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4세브르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싱글즈데이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제품들 프라이베 세일 진행하고 있어서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일부로 독일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일부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독일 설정으로 둘러보시는게 한국 설정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독일 설정 한국 설정 비교해보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설정 하시게 되는 경우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독일 부가세 공제해주고 원산지 증명 가능한 그런 배송된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프라이베 세일 페이지 들어가시면 반드시 로그인 하셔야지만 세일된 금액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탄브라운 가디건 같은 경우 40%나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메종 마르셔라 후디 요런 제품들 4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프라다 제품이라던지 아페스, 오프화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프라이베 세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프라이베 세일 페이지 최대 40%나 세일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싱글즈데이 할인코드 같은 경우 이 사이트 마찬가지로 내일 중으로 종료됩니다. 이 사이트 25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2% 500유로 이상 24% 1000유로 이상 26% 2000유로 이상 28%나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가의 명품 패딩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초특가로 구입 가능한데 원래 몽클레어 제품들은 무조건 세일에서 제외되는데 이번에는 세일 적용이 돼서 여러가지 패딩 종류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패딩 종류들 전부 다 1000유로 넘어가는데 26%나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여러가지 몽클레어 제품이라던지 캐나다구스 제품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일부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 제품 신상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신상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루이자 비아로마 사이트 마찬가지 싱글즈데이 세일로 정상가 제품들 40%나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아래쪽에서 입력하시면 되고 별표 그려져 있지 않은 제품들에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파타고니아 제품이라던지 고비도 가격 좋습니다. 40%나 세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일 수 있지만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관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금액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 되는 전체 페이지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 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육수 사이트 마찬가지로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되면서 최대 90%나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육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품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남성 제품만 5만개가 넘는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요 세일 내일 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셔야 되는 사이트이고 2월 상품들이 대부분인데 가격이 초특가로 좋기 때문에 시즌 잘 타지 않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이런 청바지 60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트라던지 오프닝 세러머니 페라가모 파멘젤스 없는 브랜드 제품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최대 9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19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무료배송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꼴또르티 이탈리아 유천명품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35% 할인코드 아직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야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도 제품은 따로 뽑아서 보여드리지는 않을건데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인탈시아 이런 제품들 373불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 담으 모습만 보여드리면 35% 세일 적용 가능해서 초특가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피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미 스웨터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별표 그려져 있지 않은 제품들은 전부 다 35%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별표 그려져 있는 제품들만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초특가 35% 세일 받아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싱글즈데이 맞아서 22% 하니코드 나와있는데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정말 반짝 하고 세일 종료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22%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무스탕 종류들 가격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고 무료배송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에서 22% 세일 받으시면 그 금액이 최종 비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양가죽으로 만든 무스탕 같은 경우 세일 받으시면 1287불 나오는데 15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요 금액 최종 비용 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말도 안되는 폴스미스 에디션 라이카 카메라도 판매되고 있고 지갑 종류라던지 벨트 종류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싱글즈데이 세일은 아니지만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할인 코드는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세일되는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고 있어서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정장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로 세일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최소 50%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마찬가지 11월 11일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다로 붙지 않습니다. 버버리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푸퍼 자켓 남성 제품이고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874불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요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버버리 의류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성분들 요런 다운 코트 620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남성분들 버버리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버리 신발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퍼 200불도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관부가 세 피해서 구입 가능한 여러가지 구두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셀리는 핸드백 같은 경우도 현재 초특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셀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꼼데가르송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16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 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여성분들 꼼데가르송 가디건 230불 남성분들 요런 후디라던지 티셔츠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싱글즈데이 맞아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클리 선글라스라던지 원래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시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소스 연중 최대 세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 전체 3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13일까지 세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최근에 한국 버전을 개발하면서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한국 사이트로 이동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고기로 이동하시게 되면 나이키 제품이라던지 폴로 제품 그리고 인기 제품들 전부 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오른쪽 맨 위쪽 부분에서 한국 설정하시게 되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진행해줍니다. 현재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베이 모든 제품들 30% 세일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아디다스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알파인더스트리 항공점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세일도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30% 세일 받으시면 11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라코스테 제품들도 전부 다 30%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뉴발란스 제품들도 327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마찬가지 30% 세일 가능한데 폴로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영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마찬가지 30% 그리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기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 그리고 여성 제품 페이지 드릴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아소스 초특가 세일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샵밥 사이트 최대 50% 세일 시작되면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빠른 배송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아페스의 맨투맨 127불로 가격 좋습니다. 대략 1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워레가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같은 경우도 289불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컨버스 키스 1인과 콜라보한 런스타하이크 같은 경우 6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50%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코치 보여드리고 있는 백팩 같은 경우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투미 백팩이라던지 여러가지 백팩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제품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최대 50% 가격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 제품수가 굉장히 많은데 구찌 제품을 비롯해서 2호 띄어리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사이트 마찬가지로 싱글즈데이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고 한국 직접배송 빠른 배송 무료배송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다시피 피어오브가드 에센셜 제품들 계속해서 제품들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보시면 되고 아직도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이런 폴로 셔츠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티셔츠 사이즈 있습니다. 티셔츠가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지 모르겠는데 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반바지 종류들도 현재 여러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미리 미리 구경해보시면 되고 겨울 끝나고 반바지 구입하시려고 하면 구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피어오브가드 에센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후디 종류들은 현재 품절되어져 있는데 어저께도 계속 리프레시 하시면서 구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취소되는 스타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이렇게 아래쪽에 22% 오프에 체크아웃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요런 제품들은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면 전부 다 자동 세일되면서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베자 V12 제품 인기있는 제품이니까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띄어리 알파카 스웨터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22%나 세일되면서 대략 16만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관부가세 포함되어져 있고 무료배송되기 때문에 7천여개 정도로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고대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이 거의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있을 때 저렴하게 세일 될 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일 되는데 그때는 사이즈가 없어서 구입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룩판타스틱 마찬가지 싱글즈 데이 세일 시작되면서 최대 50%까지 화장품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현재는 6만원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되기 때문에 가격이 확 낮아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15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7만원 상당의 무료 사은품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제가 어저께 소개시켜드렸을 때 구입하신 분들은 33%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30%로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사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솝 제품들 전체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한국 직접 배송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솝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화장품 종류들 최대 50%나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머리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니가 착용하고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허브사이트 마찬가지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되면서 사이트 전체 22%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신규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아래쪽에 제 추천인 코드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5% 세일되고 그리고 결제하실 때 카드사 할인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할인이 가장 저렴한지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셋 따로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마누카 꿀 종류도 22%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숫자가 높은 제품 같은 경우는 꿀이 아니라 약 대신해서 드시는 제품들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테라브레스 가글 같은 경우도 현재 22% 세일받을 수 있고 남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단백질 파우더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마찬가지 22%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중국에 위치한 오픈마켓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싱글즈데이 자체가 중국에서 나온 세일이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한데 타임세일 노려보시면 말도 안되는 금액에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직 세일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작까지 9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타임세일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마사지건 146원입니다. 가격이 잘못 나온게 아니라 99%나 세일되서 초특가로 구입가능하니까 이런 제품들 도전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워치 밴드 같은 경우도 3,500원 원래 가격 2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QCY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도 4만 8천원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타임세일 제품으로 2,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베이서스 차량 폴리시 머신인데 이 제품 14만원 판매되고 있지만 11월 10일 세일가로 7만 8천원 요금액에서 추가 세일도 받아서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어저께 올려드린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집과 띨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굉장히 길게 적게 돼서 목이 조금 아픈 정도인데 만족할만한 세일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에 두시면 이제 곧 다가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